네, 오늘 관망세가 좀 많습니다. 보압이 3명,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형관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델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오리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압권장 전망하면서 오리온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 운영에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형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에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형관 차장님, 코스피 2600선 앞두고 숨고르기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가 재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CPI, PPI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향후에 인플레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들까지도 같이 겹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의 블러드 총재는 기준금리를 5.5에서 5.75%로 인상을 해야 된다, 라고 또 강경한 매파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번 FMC에서 25BP, 그리고 다음에도 25BP, 두 번 정도로 더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의 가능성, 확률들이 지금 30%까지 치솟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은 강력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일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 들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상황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2차 전지가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섹터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섹터에 신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쪽의 대형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코스피가 상승이 좀 많았다, 이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첫 해를 좀 살펴보면 3월 중순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일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가 왜곡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3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거의 조정 없이 무상향을 계속해서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캔들과 밑에 있는 이평선 사이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격도가 계속 벌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격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과정이 좀 필요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편인데 이 수급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종목에 계속해서 몰려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의 강세라기보다는 일부 업종에만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견고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악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크게 밀리는 종목군들이 몇 개 나왔던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2차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나 업종 자체가 고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꺾인다라고 하락한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상향 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업종 중에서도 이제 양재대수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조정을 받고 난 지수 자체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 그 눌림이 나올 때에는 수급이 좋은 업종과 종목군대로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일부 업종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형관 차장님. 오늘 관심 종목은 모트렉스고요. 아까 전기전자 운송장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대형주 매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에이더스라고 해서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구글의 안드로일드 오토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AR, VR 같은 쪽과 접목한 실감명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알렉사 SI 인증업체 아이콘 AI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차세대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제품 출시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MOU 체결을 했던 이력도 있고요. 모빌리티 내에서 향후에는 자율주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콘텐츠들이 구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 제품의 크기라든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을 거고요. 기아에서 이번에 PBV라고 해서 목적형 기반의 차량들을 공장의 첫 삽을 떴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니즈를 최대한으로 맞춰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미래형 모빌리티로 점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충전 인프라 기업인 엑탑의 지분도 54%가량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전에는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던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목적형 기반의 모빌리티 초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 충전 인프라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미래형 차량들의 모든 부품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지혁 대표님.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항공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수급이 잘 들어온 업종들과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던 2차 전지보다 방산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미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만 2천 원대 부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bag Muse 가자. 고맙습니다.